야 이거 괜찮은데? 이야... 엣지 누나도 하려나? 이 누나도 할 수도 있어 이 누나가 아프리카 살아있는 레전드이기 때문에 엣지 누나를 할 수도 있어! 어 누나 잠시 매니저 줄 수 있나? 어 구나 구나? 과연? 자 과연? 근데 만약에 나 때문에 시청자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? 면박 드리겠습니다 면박을 드리겠습니다 아 면박을 주겠다고? 떡상을 시키면 되잖아 아프리카 간단해 최근 방송에서 여캠들한테 가서 시청자 떡상 만들어주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야? 그럼 베푸는 주겠다 그럼 여자들이 어 진짜요? 제가 뭐 보여드릴 건 없고 오빠들만 따끈 따끈 떡상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 뭘 해야지 잠깐만 뭘 해야지 시청자님들 저 뭐 해야 돼요? 나 요즘 이거 밀고 있긴 한데 시작! 시작! 자 4,661명 시작 아프리카티비의 역사 엣지 저도 섹시하게 갈게요 와우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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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떡수 뱀 하하하핫하핳 하하하하하핰 하하하핳하하핳 야 173명밖에 안 됐어? ㅋㅋ ㅋ ㅋ 와 진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와 에찌 누나 와 여러분들 진짜 내 촉이 맞았어 이야 레전드 레전드 와 이게 엣지지 와 2분의 시간을 완전히 자기 걸로 할애해버리네 기가 막혔다 와 땡큐